유리에 누가? 뭐야 저게? 아... 그 약간 유럽풍 저택인데 뭐... 스테인드글라스 있고 뭐... 인형 저택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 흠...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여기가 배회자 수가 좀 많은가 보나 지금 중간인데도 계속 마주치는 게 여기가 배회자 수가 좀 많은 게 꾸준인가 보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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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여 그래도.. 아이씨... 아이씨... 아 나 방금... 그래도 좀 익숙해졌네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 빨간 거 저거 처음 보는 형태인데? 저는 요즘 아다시피 아니.. 머리에 추금기를 다쳤네? ст... 쫄 mak... 줘야... 총 3 boot 총 3 boot 총 3 boot 총 4 boot 총 4 boot 총 4 boot 총 4 boot 총 6 pin 총 4 boot 칭칭할베 칭칭할베 변형판이네 칭칭할베처럼 이제 소리내면서 뛰어오는데 와 추격성능이 되게 좋네요 칭칭할베는 좀 느리거든요 느려서 따돌리면 되는데 얘는 좀 잘 따라오네 아이씨 류이키탱카 방이 아니야 방이 아니었어 방이 아니었어 하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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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시작 지점이잖아 아 씨바 에반데 이거 에에에에 여기여 에이 설마 여기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겠죠 여기가 시작점이잖아 애초에 여기까지 오면 안되지 그럼 그냥 가두기 양식이잖아요 개역가잖아 여긴 안올거야 여긴 안올거야 아예 분위기 왜이러냐 여기 아예 물론 겁먹은건 아닙니다 겁먹은건 아닌데 그 어 아 아 잠깐만 아 시골에가 오십견이 왔나봐요 아 지금 깜짝이야 얘 올라왔는데 잠깐 애가 덜컥하네 이렇게 어 어이 관절이 좀 상했나봐 어 류마티스인가 봐요 놀래라 씨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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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이거 나 처음봐요 이거 이게 알수있는건 자 봐봐 이게 문이 안잠겨있었잖아요 문이 안잠긴 문인데 고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림자복도에 이제 여태까지의 그 시스템으로 봤을때 이 뭔가 좆같은게 있는거에요 보통 이런게 이제 무녀방 어 무녀가 튀어나오는 방이거나 그러니까 고곡 하나 주는데 그냥 주진 않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분명히 뭔가 배회자일거에요 그니까 이거 먹겠다고 다가가가면 이제 뭔가 지랄을 할거 같아요 분명히 찐끽 아 무서워 아icable 요란 총쌌보자 총쌎서 얘가 경직당하면은 고곡을 빨리 먹고 튀는거고 총쌌는데 얘가 날뛰기시작하면 뒤돌아서 도망가는거야 뭐야 뭐야 어? 왜왜왜왜 반응이 없어요? 누가 봐도 고곡을 먹으면 죽여버리겠다 아님 이거? 아이 뭐야 이거 그림자복도원에선 이거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이런거 이런거 전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 근데 문제가 이게 만약 이 안에서 배회자가 나오는 거라면은 이 맵에 배회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무녀방도 그랬는데 무녀방에서 이제 무녀가 봉인되어 있다가 깨어나면은 이제 그 배회자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계속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맵을 그런건 최대한 후반에 먹는게 이제 유리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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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게이지 쌓인다 뭐야 뭐야 아 그건가보다 그 저거 저 추금기 추금기 근처에 가면 게이지 쌓이나보네 그리고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테르테르보즈 이거 이 갑69 씨바 이거 이 이 이 이 씨바 이거 이 아유 이거 진짜 이거 아유 케싯 아유 씨 выше 참 아 이 테르테르보즈 이거 자 드디어 봤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구나 갈라져 있고 이게 먼지가 좀 떨어지네요 아 씨 이걸 어떻게 구분해 아 좀 좀 티나게 하든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드냐 이거 이 씨발너대기 아이 테루테루 보즈 이거 자 드디어 봤어요 이렇게 갈라져있구나 갈라져있고 이게 먼지가 좀 떨어지네요 아 씨발 이걸 어떻게 구분해 아 좀 좀 티나게 하던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새끼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 아이 광랑 게이지 되게 거슬리는구나 야 계속 쌓인다 계속 쌓인다 이거 어떻게 이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광랑 게이지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 쌓아요 어우 방금 터질뻔했다 씨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나 불키고 있었구나 아 병신이세요? 춤! 아 샤내려 나 미국이니아 이 샤내려 이것이. 맨조조기의 힘이니 헤엑 아 어이 야 배경 왜이래 배경 생긴 왜이래 어디야 어디야 이거 아아 아 배경음 씨X 돈이였네 야 아 좀 아 소리 어디서나 아 에이차이차 큰일났다 큰일났다 광란 뜬다 광란 뜬다 좋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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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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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어이 총기 특화 카르타 진짜 좋다 이거 총이 고장해서 안나 어 살았다 와아 와 살았다 이걸 살았다 이걸 살았다 어이씨 어후 어후 총 다 무서워 진짜 아니니까 그쵸 그쵸 개씨 개시발 지N 자에마став아 숨을 때좀 숨을 때좀 제가 숨을 때좀.. 와 장난 없네 진짜 와.. 문제가 아직도 이 대가리 새끼가 근처에 있어요 아 좀 가라고! 아 대.. 아 대남방송 끄라고! 아 저거 딱.. 딱 뭔가 울림도 저거 같아요 위대하신 우리 수영님의 위령하에 모든 인민들과 노동인들은 반미.. 아이차.. 아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같애죠 아 또 찬다! 야 이 새끼 왜 안가! 와 아까 이 시계에 숨어있을 때 멍청하게 이 후레쉬를 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린거야 근데 다행히 멱살만 잡고 죽이진 않네 멱살 잡고 이제 초크스레를 한번 날린 다음에 어 약간 유행시간이 있어서 덕분에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배회자마다 다른가봐 아마 그러면 저 추금기 배회자는 살상 능력이 없나? 걸리면 이제 나 내팽개치면서 피가 닿는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 네 바깥에 있는 불은 상관없어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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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feée 살기전에웹툰왑트원완gewôn완 pharmruk õ회자해에 함에ней시타니가 개멋있다 고국 근처의 천장에.. 아 이게 그거다 아까 그거 이거네 자 역시 나무 위키 천장의 살덩이로 뒤덮인 고치 형태로 붙어있다 그게 고치였구나 그게 자극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지만 근처의 고국을 잡으면 살덩이 고치 속에서 인간의 아기와 모습이 비슷한 본체가 나타나 습격한다 제이홉 아이 캣스 야야야야 살기 돈에 함부로 쏘는거 아니라고 했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봤어 이거 나 봤어 와 와 또 자지라아질 뻔했다 또 의자 뒤로 날아가면서 또 지랄날 뻔했다 진짜 höksh höhl 어허욱 맥 어어 아 테ári 지금 들리는 오르골 grâce 수금기 득음 좋네요 아 총 쏠려고 했는데 지랄이 났어 아 딱 총 쏠려는데 꽝증 걸렸어 좀 참지 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게임 똑바로 안 만드니? 응? 아주 게임이 우습지 응? 이 놈의 자식 대게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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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씨X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어 어 어 유리조각 유리조각 피난다 피난다 와 미친 와 씨X 이게 뭐야 야이 오와아 와아 와아아아 요이키텐카이와 와아 유리의 누각이니까 그우나 유리가 쫙 펴지네 와 씨와 과화 오오오오 오 오오 오 라이터 업그레이드해졌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 갓갓 오 호호 오 야 이거 옳어 오 야 기본 점등을 업그레이드 해졌어 오우 JOSH 와 이런 서비스가 다 있었네 오 개이득 진짜 개이득 와아 어..아저씨..사랑합니다 왜 쪼개세요? 왜그런데? 아 이거 아쉽네요 이게 와아아아 이거 오역인데 너무 심각한 오역이에요 아아아아 하아아아 아 이게 자막이 완전 틀렸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과거는 버렸을 터인데 어..인과라는 것이군 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K야 이게 그림자복동원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대식가에서 그렇게 되고 안죽고 살아있었네요 살아있었네 와아아아 아 그러니까 되게 아쉽다 이거 한국분들 몰랐겠네 자막 완전 오역이에요 예 왜냐면 이 라이타가 그 할아버지 예꺼거든요 예꺼거든 그걸 이제 그림자복동원의 주인공이 썼던건데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고 업그레이드 되고 과거는 버렸을 턴인데라고 말하는거 보면 100%입니다 어쩐지 닮았다고 했어요 닮고 성우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본인이었네 어 그리고 아마 그때 상처를 입고 이제 지금 몸을 회복하느라 영혼을 모으고 있는건가 이야 살아있었네 잠겨있다 아 괜찮아 줄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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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주먹밥도 4개있어 어 이새끼들이 발버둥 쳐봤자야 어 그리고 고국도 바로 앞에있어 어 놀랄 필요없어 자 잠깐만요 일단 총 해놓고 자 저기 시계도 있고 오케이 아니 왜 예 왜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 왜 노래하는거야 왜에에 need 아 이색 아 초콜렛이 목에 살짝 걸렸기 아 recollember 아 씨발 진짜 아 왜 왜 마음을 왜 멋있는데 왜ывайтесь 하지만 빨리 먹었어 되어 천리안 천리안 먹고, 고궁 먹고, 열쇠 먹고 뛸게요 순양 출구 아직 안보... 어어어어어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아이 씨X 더러운 인간 나오네 아이씨 출구 아직 안보입니다 멀었어 멀었어 달리자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이 브금좀 조용히 하라 철기한 개점 철기한 개점 뭐야 깬고 어 잠깐만 타임 지난 스테이지에 지난 스테이지 출구 바로 앞에 그 인형 함정이 있었어 이거 끝까지 방심하면 안돼 끝까지 어차피 이 앞이 출구인건 확인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철기한 시야점 잘 안보이니까 기다려 기다려 이거 꺼질때까지 기다려 이거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그림자북도 프로의 자세입니다 어 저거 뭐야 어? 가면 할머니가 죽은건가? 어 성칸에 뚫려있는거 같은데? 신자 폭주했나봐 왔어 음 음 음 신자님에게 죄는 없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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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신자를 지키는 사람이긴 했는데 엄마 아냐?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태까지 나온 언급된 인물들 중에서는 엄마밖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비정하게 내 모가지를 따 버렸단 말이지 여태까지 나온 언급된 인물들 중에서는 엄마밖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신자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였을까? 당신의 이름은? 古지 않으려면, 당신은 어떻게 좋아하지? 여기에 되게 오래 있었나보네 신자님은 신자님은 쿠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쿠로, 지금까지 시골의 짱 고맙습니다 또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자, 시골의 짱 잘 들어 너 어제도 참 그 말 안 듣고 참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 참 애가 상식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자, 어른 말 잘 들어 자, 좋아 가는데 너 여기 그냥 가면 안 된다 이 쿠로가 쓰던 칼 파밍해야 된다? 그 개쩌는 내 모가지 한 방에 날려버린 일본도 가져가야 된다 그거 갖고 가야 된다 파밍해라 꼭 또 그냥 지나가지 마라 도망가야 된다 왜 주님 이 쿠로 정체는 글쎄요 진엔딩까지 봐야되나? 슥이 같은 걸 모아야 나오려나? 아직은 잘 모르겠네 어이 쒸쒸 뭐야 뱀인데? 오 뱀인데요? 아니 가면이 아니라 칼을 챙겨가라고 칼 아니 좆본도 킹본도 아씨 없네 벌써 팔았나보네 어 신자다 어어 시골에 나 왜 이렇게 도둑처럼 들어가지? 아니 잠깐만 당당하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뒤로 와서 템 챙기려고 도둑처럼 몰래몰래 들어가지 아이고 담배 좀 적당히 피라니까 진짜 어휴 탈에 나온 것 좀 봐 세상에 아휴씨 얼마나 많이 피웠어 네 대충 다시 돌아가자 응 응 크로 크로 얘도 순종적으로 변했네 아 근데 야 이 빛의 시골에가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머리숱도 많고 지금 이 어둠의 시골에는 허구한 날 담배 뻑뻑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숱도 없고 자꾸 타르토하고 그러는데 어 저기다 걸어놨어 알고 있었나봐 에이, 마 형제라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을 정도의 사이래요 둘 다 약간 뭔가 신적인 존재인건가 야쿠모 애정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삼촌은 알고 있더라구요 삼촌은 이 야쿠모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구요 다음 구역을 지나면 드디어 신님이 머무는 신수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노 요히라노 타빈 아마노 요히라노 타빈 아마노 요히라노 타빈 아 이게 뭐야 이게 우아아의 유골이 속삭인다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잖아 이 우아아라고 하는거 보니까 한국사람인거 같은데 강아지가 아니라 개새끼라 그런거야 야하야야 아하야야 아마노 요히라노 아긋에스 디지털 키소아즈키를 좋아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그네스 디지털 그랬더니 우마무스메에 나오던 말 이름인데 그리고 키소아즈키 버투버인가 하이 진짜 아 커피를 얘가 파는 거였구나 야쿠모한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쿠모한테 커피를 도매로 팔아준 대신에 그 대가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대 그럼 야쿠모가 이 세계 거의 신급이라는 거 아니야 야쿠모가 신 맞나본데 이거 어허 아이치은 커피바카 다담원이잖아 흠 키튼과 타누키가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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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놈 달리는 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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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걸렸어 뭐야 뭐야 이것이 미국의 퀵드로우다 이새끼들아 민주주의 맛이었던네 이새끼 아 폭탄 아 폭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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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일단 총을 써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총을 다 썼어요 어어어 총리필 총리필 대박 대박 미친 미친 아메리카 유나이트 스테이처 오브 아메리카 아 깜짝이야 퍼미쉽 아이 폭탄만두 진짜 아이 짜증나니까 아니 아이 그러면 시골의 짱 아 씨발 니가 일을 안해봐서 그래 그러면 이 타이어 굴려서 터뜨려 아이 아이 아 저항 너무 저항 아 거 애 참 요령 요령이 없네 애가 진짜 아 던져서 터뜨려 그러면 아 지금은 가지가 없어가지고 샌즈 목소리 못 듣습니다 좀 아쉽네 이게 주누피 유골일수도 있는데 설마 나 저렇게 쓴거 아니야? 어 죽기 직전에 주누피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시청자 여러분 항상 고마웠고 사랑합니다 허억 어 어 그러면 막 우리 시청자들 우리 쭈렘리들 그거 보고 우는거 아니야 막 손님 그렇게까지 우리 밖에 모르셨다냐면서 안둘길 잘했다 아 맵 진짜 진짜 희한하게 만들어놨다 맵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아 또 폭탄 진짜 아 괜찮아 아니 아니 시골의 짱 어 이 발광석 있잖아 시골의 짱 인간은 고대로부터 어? 그 투석으로 동물을 잡아먹고 그랬거든? 돌을 던지세요 바닥에 싸지만 말고 좀 던져 이 비용신아 아 이거 딱 던지기에 좋은 사이즈가 아닌가 어 답답해 어 답답해 어 답답해 어 답답해 짜증나 이거를 굳이 이거를 굳이 쳐맞아야되다 이씨 그냥 주는거야? 대신에 이게 세번째 고국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출이 수메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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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이게 문지방이 버그성 문지방이네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비비니까 되네. 비비니까. 자 고국이 있어요. 심지어 벌레방이라 되게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아 이 고국을 먹고 출구를 찾을까.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이 새끼고. 아 이 씨발! 어 다행이야. 안 걸렸어. 빨간색 안 뒀어요. 빨간색 안 뒀어. 아 4월 1일이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매 순간순간 매 1초 1초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저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쭈렘린 여러분.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전 살 수 없었을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둥 보고 놀란거 아니에요. 어허허어어허 어어허허 으무엇 엇가하지마세요 아 나 그냥 아 그냥 지금 이제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취한거지 허... 어... 말같진다는 소리하지마세요 해외헣 모함하지마라 진짜 오... 오... 오! 와... 아아 아 아 아! 아아 아니..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 아니.. 내 나침번이 미투스핀에 걸렸어... 어... 으으... 아이 이런 씨X야 그니까 이게 설마 이 빛나는 이.. 이 버섯들 안에 있으면 그런가봐요 이 안에 있으면 이 나침반이 작동을 안 하나봐 와이 개 나쁜 새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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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씨X 아...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그 나비 이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원 아이템을 뭘 들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F키를 꾹 눌러가지고 광원 아이템을 스위치 해봤어요 스위치 했더니 그 생명의 촛불이 사용이 됐어요 생명의 촛불이 뭐냐면은 내 목숨 하나를 깎아가지고 생명의 촛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배회자랑 부딪히면은 이제 배회자가 이제 하나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아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한 번 더 잘못 눌러가지고 불이 한 번 더 붙었어요 그래서 목숨 하나 더 썼어 순식간에 지금 마지막 목숨이 됐습니다 나 지금 죽으면 게임오버예요 나 지금 풀 목숨이었는데 지금 컨트롤 미스로 지금 목숨 하나 남은 거임 아이 개씨 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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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료멘스쿠나였어 님들 읽어보세요 오른손으로 권총 지고 오른손으로 나침반 와아 팔 4개야 와 오른팔 두개 왼팔 두개 어쩐지 어쩐지 시골의 짱 어쩐지 세드라 어 료멘스쿠나였어 세상이 시골 복망을 주자 와 아 근데 이 얘기 너무 자주해서 미안한데 진짜 재밌다 진짜 어 게임 진짜 재밌다 하하하하 어 존나 이 적절한 스릴과 이 긴장감과 이것들이 버무려져가지고 어 왜 이렇게 재밌냐 진짜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뭐 있을수도 있어 타할수도 bleach 타할수도를 ohne 배고의 어 뭐지 아 근데 아직 뭔가 신이 나올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어 오오오오 어어 오오오오 신수 오오오 저 저 저 누가 봐도 신수죠 야쿠모 목소리 같은데 역시 야쿠모가 신인건가 저 신자를 업고 왔네요 아니면 같이 신을 만나려고 하는건가 신씨사마의 의식이 일국의 유효도 없네요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시그레가 신주에 도착하면 이제 히트장으로 돌아올 수는 없네요 어, 진짜 마지막인가 보네요 가면 더이상 카페로 돌아올 수가 없대요 아, 그럼 야쿠모의 정체는 대체 뭐였지? 야쿠모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그레의 아니 저희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시그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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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츠쿠마리 이름 존나 어려워 아고, 힘이 다했나봐 이거야? 그래서 시구레가 도와주세요 시구레가 처음으로 존댓말을 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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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희망하네 이 노멘의 봉인들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시구레 저는 히바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 그림적도 원의 최고 중요 캐릭터였었죠 에..또 나니가..난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솜open 아 옛날에는 그 일 일 tal 그래서가 아니라 하지만이예요. 하지만 그 힘이 어렸을 때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런 삼촌이 말한 대로죠. 장롱 속에 상자 안에 넣어놨던 이 가면을 숨바꼭질 놀이하다가 열어가지고 손을 대는 바람에 이 신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신자로 선택을 받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을 그따구로 보완했다고 쌍욕을 했었죠. 감사합니다. 내 관심은 예쁘게 먹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완벽하게... 아마 그녀는 다른 사람 한참 방에서 잃고 잃어버렸서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베란다 떨어졌다가 살아난거는 그... 가면의 힘 덕분이었던건가? 그림자복도원 진엔딩에서 마지막에 이제 히바나가 주인공한테 가면 주면서 이게 이제 죽음의 위기를 한번 막아줄거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 베란다로 한번 소모가 된건가? 이렇게 얘기하는거 보니까 아마 그런가봐요 그거 삼촌건데? 마리오 부활권 삼촌꺼였는데 얘가 써버렸네 그러면 뭐...그래요 뭐 살았으면 되죠 뭐... 음...기회를 줬대요 아까 이제 야쿠모였나? 그 말로는 이제 신이 날 도와줄지 어떨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도와주는거래 정말? 시그레을助게라 렐라... 소스다이게도... 도우스레바... 희마나나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지? 음, 그러니까 퓨전시켜가지고 완전한 정수기 필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필터를 이제 고쳐달라는 거래 얘 말대로라면 음 음 음 음 음 그 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더 깊은 곳, 당신의魂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카중이 있습니다. 무조건 필요하다 그랬고. 근데 그 착한 시골에도 신자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운명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너무 자기만 희생해야 되니까. 남을 위해서만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불결함에 이제 점점 오염만 당해버리고 그리고 정작 이제 그 이 나쁜 시골에 나쁘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어둠의 시골에는 그것도 모르고 아예 그런 일이 있는 질도 모르고 그냥 집 멋대로 살고 담배 피고 살다가 그냥 죽겠다고 자살해버리고 그게 흑화한 이유지 신자를 맞는 것 자체는 뭐 아마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음 어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보다 음 음 얘도 혼자였었으니까 쭉 추억의 물밑 아 스테이지네 아이씨 아 아 심지어 고곡 스테이지네 아 난 이거 그 저 저 그북원처럼 보스 스테이지일 줄 아는데 아 아 뭐 예 아 뭐 그래 와 우리 한 번 더 한다 으아 와 참 대단해 야 칠라즈아트 보고 있냐 공포 게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아 대충 알겠다 이거 막 워프하면서 다니는 곳인가봐요 어 이 조명 아이씨 야 뭐야 이거 야 이 플래시 안써 라이터 라이터의 이 웜톤 야 이 웜톤 쓰고 말지 이 쿨톤 이씨 이거 뭔일이야 이거 이씨 이거 안쓰래 라이터 쓰래 아 개무섭네 거울 거울 워프 뭐야 아 아 워프가 아 시장맵이야 시장맵에 오면 반칙임 시장맵에 오면 반칙임 반칙임 스폰킬 에바주 스폰킬 에반데 에반데 이 개헤헤헤 이발 어 고고? 그냥 아 이거 이거 그 누에 아기다 자 아까 부어놓고 이제 안했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도전할 때가 온 것 같네 지금 마침 처음이니까 한번 질러보자 자 고고 먹으면 덮친다 그랬지 튈 준비 만반 자 간다 아잇 아잇 아 저 눈치 없는 새끼 자 자 하나 하나 하아 하아 아 이 배회자 새끼들 진짜 좋아 자 하나 둘 셋 이 백 뱀 자 cuer 엘 오 오 อ나라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어이씨 문 닫아 문 닫아門 심각한 걸 어어어! 아이 씨X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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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아! 씨X 아... 아 진짜... 아 천재 새끼 와 맵 만든 거 봐 야 이게 어떻게 랜덤이야 어어어어억 여기 내 심층세계라매 내 심층세계니까 내가 상상하면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구현해! 건담 구현해! 건담! 발코니 와장창 하더니 더불어 건담이 나에게 손을 뻗는 거야 거의 타가지고 이제 내가 건담이다 한마디 외치고 다 시발 부숴버려 이 방이 그야말로 시골의 어린 시절인 거네요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를 당했대잖아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이제 맨날 피자나 배가 불렀네! 요즘 애들이 일어서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바빠가지고 피자 데펴먹고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 때는 밥도 없어가지고 스스로 찾아 먹고 그랬는데 말이야 어릴 때가 엄마가 밥 좀 안 해줬다고 그거 가지고 트라우마를 하고 아닙니다 미국에선 피자도 야채로 분류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미국이 학교 급식이 완전히 개판으로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비용 절감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선 이제 돈 써주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급식이 개판되기 시작했는데 애들을 이제 그 애들이 자라야 되니까 필수 영양소 같은 걸 매겨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식단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야채나 고기 같은 거 이제 일정으로 이제 매게 되는데 긴 이야기인데 좀 짧게 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계속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야채 자리에 감자튀김이 들어갔어요 아 처음엔 케찹이었다 어 케찹은 야채다 어 왜냐면 토마토로 만들었으니까 아우 씨바 깜짝이야 개씨바 아유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국봉이 다행히 다행히 쓸데없는 카르타봉인데 다행히 아 씨바 개노래네 진짜 야 코너는 진짜 아니잖아 진짜 아 아 NPC 그래서 미국 이제 급식에서 이제 야채 자리에 케찹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감자튀김도 야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애들한테 필수인 야채 자리에 감자튀김이 들어간 거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게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하다 보니까 피자까지 야채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 빵에다가 토마토 소스에 치즈 어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피자도 야채다 예 병신국가 하하하하야야야야야 어 고고기다 자 주먹밥 하나 먹을게요 피가 너무 없습니다 아 씨발 고고기 아니라 더러운 인간이었네 아이 개새끼 미치란 Нов애 치라는 말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으 으 잠깐만요 잠깐만요 타임 이 새끼들 저거 일부러 지 개꿀잼 뭘 가져 이거 어 지금 두새끼가 동시에 지금 내 문 앞에만은 컷 이이이! 이...閉금러 이이...stay everything 이이이...이이 이러다가 더... 더... tão... 아...아 뒷목이야 아이 씨 많 새X야.. 진짜 진짜... 아 죽여버리고 있어 для 참 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어떻게...어떻게 두 마리가 동시에 저래 이거 무...약턱스 페퍼 Golf 이거 100% 몰카 아니야 이거...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살려준건 고맙긴 한데 아 진짜 개 빡친다 ک 아! 야야야!!! 애 바다1 야 잠ぐuvak인데 c$ 팔闕에가 누에 아기가 있으며 이거 ад으오오 interested 5 ap ap 아아 what I love As-網 근데 이 누에 아기가 과연 총이 통할 kann 자 마음의 준비 당황하지마 조준 제대로 맞춰 가다 움직일세 한 번 떨치면 죽는다 그랬지? 그럼 이제 안 오겠지? 울음속이가 멈췄어요 죽었나? 피융싱? 아 아닙니다 뭐야 이거 오 야 출구다 나니? 고국 하나만 더 오 오오오오 오오오.. 출구전략 대성공 먹는다 먹는다 하나 둘 주먹밥 하나 먹었고 주먹밥 하나 이리 먹고 총 꺼내 놓고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의 어둠이 가 느껴진다 일단 일단 출구 쪽으로 일단 어어어어 나 정신나갈거같아 존나 무서워 지금 존나 무서워 진짜 봐봐 봐봐 이씨 봐봐 대끼 봐봐 봐봐 대끼 봐봐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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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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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총이야 역시 총이야 그리고 니가 알려줬어 이쪽이 출고라는걸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여기 맞나? 어? 여기 아니었던거 같은데 맞나? 아 맞아맞아 여기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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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탈라비에스타 출발 오 쉣 오 쉣 야 누가봐도 발담그면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여기 완전 그 불결함이 완전 쌓여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럼 신이 이만큼 지금 오염이 많이됐다는 얘기인가? 뭐 혼자서 이만큼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그런건가? 아냐 아냐 여기 내 트라우마잖아 네 트라우마잖아 시골에 마음의 어둠이 이렇게 깊다는 거겠지 오염에 지금 잠식돼 가지고 맞네 어릴때 시골에 시골에 시골에... 시골에... 시골에 시골에 오프닝에서 저렇게 무섭게 쫓아오던 게 날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 달라고 쫓아오는 그런 표현이었네요 아.. 이거.. 좋았다.. 사가둑을 찾았다.. 이거.. 이거.. 네.. 다시.. 이미 당신이 있는 것이다.. 내가.. 目を閉じてその杯と同じものをイメージしてツルツルしていんやりと重くてすぐに割れてしまいそうな薄くて儚いあなただけの魂の形 彼の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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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좋다 어, 손에 각인이 없어졌어요. 그니까 내 저주도 풀린 거네. 그건 안 되는 거 같아. 마가츠쿠마리 신이 해방한 것은 너 뿐.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한 명이였어요.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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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의 진정한 힘을 나는 알고 있어. 약속?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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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했어요. 그림자복도 2였습니다. 는 개뿔! 이제 시작이지. 달성률 30% 다 깬 줄 알았지. 어림도 없지. 이제 황금고국 찾아야죠. 이제. 아... 아... 이게 끝인 줄 알고. 힘도 없지. 아... 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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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